날씨였습니다. 정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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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휴 누나 어 나도 그 생각이야 내일은 진짜로 2대8 찾아가서 좀 더 찔러보자고 분명 열희가 무죄라는 증거 나올 테니까 어 그래 내일 보자 네 멀리 떠나 외로움에 젖어있을 강연두를 위해 이 오라버이가 눈물 젖은 동영상 보낸다 뭐야 이 자식은 단둘이서 흥린주를 마신다 이에 대해 우린 해명을 듣고 싶습니다 아나 이거 이거 화면발 잘 받는 것 좀 봐라 심상치 않은 두 사람은 뭐야 민현씨 진질로 두 사람은 뭐지? 진질로 두 사람은 뭐지? 진질로 두 사람은 뭐지? 야 일로와 찾았다 찾았어 뭐가 강연두? 김일 누명 벗겨줄 증거 KBS 한글자막 by 한효정